군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. 안녕? 안녕을 하라는 거지? 안녕? 언제 연습했어요? 오늘 하죠? 드디어 규곳에서 2층 룰 일하나 아래에 돌봄게 가 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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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오늘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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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누구인주세요? ok 否定인은 거예요? 아니요 이거 저희입니다 가자 나가 나가 이거 쉽지? 네! 왜 안 가져와? 가자! 안녕! 재밌다! 이리 가수님! 말이 뻔! 언니가 알잖아요! 이상했어요! 아뇨? 안을 아는데? 어떻게 그걸 공개할 생각을 해? 어떻게 그걸 공개할 생각을 해? 아... 공부하러 온 느낌이라고 했네? 그동안 항상 우리가 2014년부터 데뷔를 한 순간부터 항상 늘 함께 엄대를 했는데 넷이 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혼자 쓰면 더 이제 좀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게 있었었던 거 같아요 이번에 이제 첫 솔로 내면서 정식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좀 많은 거를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느낌 인 듯? 아니에요? 응 언제 쓸 거야? 음... 마마무 뮤비 때 쓰겠습니다 ㅋㅋㅋㅋㅋ 마마무 뮤비 때 특히나 제가 항상 분량이 없어요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언니가 어머 오 그거 오 그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쿠폰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뮤뱅에서 봐요 날씨도 넌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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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밥 먹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스 예스 컴온 컴온 렛츠기릿 아내가 말한거 제가 말한거 이거 과학했어 의자인척하였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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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뭐야 이걸 올릴까 이렇게 저런게 더 무섭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아 진짜 아 이거 찍었어야 돼 전 죽어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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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두꺼야 어 나무는지 알았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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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FRIEND 나 흰 아닌 줄 알았잖아 FRI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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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FRIEND FRIEND 무거워나? 진짜루? 써볼래? 안 무거? 어! 숨 놓지마 춤춰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! 아니아니아니 정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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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색깔 하나만 골라 봐 주황 주황색 없어 없는색 말하니 말해 아 오늘 핑크니까 핑크로 해 오케이 저를 하나만 뽑는 거거든? 오케이 1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심부를 할 수가 자 1이 축하합니다 로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1이 축하합니다 1이 축하합니다 1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절이 2이 축하합니다 3이 축하합니다 3이 축하합니다 3이 축하합니다 3이 축하합니다 3이 축하합니다 아 수원 뭐라고 그랬어? 비밀이야 너무 小윤 왜 이렇게 태안해 왜 이렇게 태안해 진짜 태안해 귀여워 다 아이스튼 희인이가 간대요 왜 이렇게 태안해 2이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! 잘 가, 혜연아. 난 당신의 은인. 네, 아 그러네요. 마이 최애. 예, 마이 최애. 네. 오늘, 마이 최애. 네. 밴리점 들어가서. 이거 무대 하다 할 수 있을까? 아, 화이팅. 화이팅 하면 아래로 화이팅? 네. 완전 SBS 포카 될 정도로.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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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컨디션 조절을 못 해가지고 더 이렇게 뭔가 신나게 하지를 못했네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요.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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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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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봐요. 여행님, 여행님 그리우는 살짝 굳이 국소리들이니까 타짜에서 김혜수 선배님 경찰서에서 조사 마치고 나가시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럼요. 제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. 틴. 무대 모니터 할 거야.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잊고 삽니다. 다시 새벽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. 다 마음에 드는데. 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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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를 위해서 가겠습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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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오늘 무대였어요. 파이팅. 정원은 먹자. 네. 예전해는 척뿟아. 예전해는 척뿟아. 나 같이. 나 같이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